reading body 3에 1에 1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o you like chocolate? ok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건 끊어 읽기 표시하는 거에요.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chocolate을 이 말이죠. ok like가 좋아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여기에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다가 you like 이렇게 하면 넌 좋아한다 라는 뜻인데 물어야 되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넌 좋아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chocolate 좋아하니? 자 chocolate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 chocolate 이렇게 한다든지 chocolate to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거는 하나라는 a를 쓸 수도 없고 여럿의 s를 쓸 수도 없죠. 초콜릿 좋아하냐 라고 물었구요. 그 다음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라고 하고 있네요. 자 imagine 했듯이 상상하다 라는 동사죠. 상상하다.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이 동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걸 보고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 뭐뭐 해보세요 라는 뜻이죠. 상상해보세요 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됐은 무슨 됐이라 하냐면 접속사 됐이라고 해요. 예 안녕하세요. 접속사 됐이라고 합니다. 자 됐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접속사 됐이라는 걸 설명할 거라는데요. 일단 됐이 종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배운 됐은 I like that. 이런 됐을 제일 먼저 배웠어요. 이때 됐의 뜻은 저것 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것이라고 해서 지시하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것이란 뜻의 됐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거의 똑같이 I like that book. 그래서 나는 저 책이 좋다 라는 뜻이죠. 저란 뜻이죠. 저란 뜻으로 얘가 북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지시 어떤 시입니다. 지시형용사라고 해요. 자 지금 뭐하고 있냐. 대세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I like that. 지시 대명사 저것. I like that book. 난 저 책이 마음에 들어 저 지시형용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대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이 세 번째 대시 여기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대시예요. 자 어떤 대시 있느냐. I think. think 하면 생각한다는 뜻이죠. I think that it is good. 무슨 뜻이냐.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 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이 시예요. I think it. 난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의 뜻이 It is good 하면 그것은 좋다 라는 뜻이죠. 완벽한 문장입니다. 완벽한 문장인데 그 앞 완벽한 문장 앞에 that이 있으면 얘가 뜻이 그것이 그것이 좋다는 것.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 이런 뜻이거든요. I think that it is good.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 인데 무엇을 생각하니 라는 뜻이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나는 그것이 좋다라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 좋다 이런데 예를 보고 이렇게 이런 뜻을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는 명칭이에요. 뭐 이름이 조금 어렵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런 말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걸 보고 뭐 만드는 that이라고 그러면 겉 만드는 that 이랍니다. 겉 만드는 that 이랍니다. 겉 만드는 that이 무슨 소리냐 나는 무엇 그것이 좋다라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면 what do you think 라고 물으면 되거든요. what do you think 너 무슨 생각하니 그랬더니 무엇을 생각하냐 라고 물었더니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그것을 앞만 길어봤자 그거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it이죠. 그래서 어떤 완벽한 문장을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it으로 바꿨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that이 있어요. 완전한 문장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 주는 that.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인데 여기에 사용된 게 그 that입니다. 접속사 that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상해보라 그랬는데 무엇을 상상해보라 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 놓은 거예요. 상상해보라 너가 뭐를 상상해보라 네가 있다고 생상해보라. 네가 있다라는 것을 이것만 하면 너는 있다 라는 뜻인데요. 네가 있다 이런 뜻인데 that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디에 in a chocolate world에 있다라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접속사 that이라고 합니다. 상상해봐라. 무엇을 상상할까요?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라는 것을 네가 초콜렛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봐라.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러한 that. 그 다음 문장 there is 로 시작하고 있어요. there is there is 로 시작하면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냐 뭐뭐가 있어요 라는 얘기할 때 뭔가 단수의 것이 있을 때 한계입니다. 한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하나의 초콜렛 페스티벌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it 색깔이 왜 이렇게 안보이냐 it이죠 it 암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 이랑 같이 쓰는 비 동사가 it 이니까 there is 하면 암만 길어봤자 it 로 바꿔 쓸 수 있는게 있다라고 there is 의 뜻은 뭐뭐가 있다라는 뜻인데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초콜렛 페스티벌이 있다고 한거죠.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초콜렛 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이니까 in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in a small town in italy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끈을 이렇게 표시할 때 이거는 우리말에 없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는 뜻이에요. 어떤 마을에?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말로 뜻을 바꿔서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in a small town in in a small town in italy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이탈리아에 어떤 마을? 어떤 마을? 어떤 마을?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 그래서 in italy가 town을 꾸며 마을이라는 뜻의 어떤 마을?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 영어에 어떤 시가 이렇게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어떤 마을에 작은 마을에 이렇게 해서 in italy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예요.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도 자꾸 들다보면 아 이 얘기 하는구나 라는 거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분석해 보면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하나의 초콜릿 축제가 있다 어디에? in a small town in italy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자 그 다음 문장 there is a chocolate 아까 초콜릿은 셀 수 없다 그랬죠 셀 수 없으면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it이랑 어울리는 비이동사 또 사용됐죠 there is a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chocolate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초콜릿이 있다 어디에? everywhere 모든 곳에 어디에? in this town 이 마을 모든 곳에 이 말이죠 everywhere in this town 이 마을 모든 곳에 everywhere in this town 이 마을 모든 곳에 이 마을 모든 곳에 초콜릿이 있다 이 마을에 가면 어딜 가도 everywhere를 가더라도 초콜릿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there are 가 나왔어요 there are there are 가 나왔으니까 there is나 there are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가 있다 근데 차이점은 there is 뒤에는 단수가 오고요 there are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뭐가 온다? 복수형이 온다는 거죠 여러 개 복수형 huge chocolate stitches 뜻이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 들 이니까 이건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chocolate postcard 초콜릿 우편 엽소 들 이랑 같이 쓰는 B 동사는 R 니까 여기에 이즈가 있으면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예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그래서 있다 뭐가 있는데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있다 초콜릿 우편 엽소들까지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끊기겠죠 you can eat and drink 여러분들이 can은 뭐 뭐 할 수 있다니까 먹고 마실 수 있다 초콜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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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도 하고 또 녹여서 마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wow yum 뭐 깜짝 놀라는 거 와 이런 거고 음 맛있는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누가 뭐 한다 the festival이 opens 한다 열린다는 말이죠 축제가 열린다 only in the cool fall 오직 언제만 서늘한 가을에만 오직 in the cool fall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다 축제가 서늘한 가을철에만 열린답니다 왜 그런지 because로 하고 있네 because가 뭐 뭐 이기 때문에 뭐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죠 because chocolate melt 자 여기에 아까 전에 that that 또 접속사구요 이 because도 아이고 색깔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네 because도 접속사에요 because의 뜻은 because 뒤에 누가 뭐 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 뭐 하기 때문에 아 접속사 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접속사 라는건 접속사 뒤에 뭐가 오냐 주어와 동사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접속사 뭐 that 이라든지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란 말이 싫다면 누가 뭐 뭐 한다가 온단 말입니다 that because 뒤에 누가 뭐 뭐 한다 누가다라 그래 선생님은 주어 동사란 말 대신에 누가다가 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누가 초콜렛이 뭐한다 하다시 와 있죠 녹는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가다라고 하는거죠 누가 뭐한다 초콜렛이 녹는다 that 뒤에 또 누가다 여기 있어요 누가 니가 니가 뭐한다 있다 이거 누가다 주어 동사가 다 있는거 주어 동사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that이 접속사고 또 여기에 because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because도 that하고 똑같은 접속사인데 뜻은 다르죠 that은 누가 뭐 한다라는 것 만든다고 했고요 that은 누가 뭐 한다라는 것 만드는 거고 because 는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뭐 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앞에 문장에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축제가 오직 서늘한 가을철에만 열리는데 왜냐하면 초콜렛이 멜치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In the hot summer sun 더운 여름 태양 아래에서 녹기 때문이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접속사 또 나왔어요 자 You visit 또 누가다죠 누가다 주어 동사죠 그럼 그 앞에 After가 있으니까 After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You visit만 하면 You visit의 뜻은 너는 방문하다인데 요렇게 합치면 니가 방문한 다음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니가 방문한 다음에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여러분들이 초콜릿 페스티벌을 방문한 다음에는 You will be fed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뚱뚱해질 것이다 So So도 접속사에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So 그래서 선생님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온다더니 왜 주어 동사가 없어요 주어 동사는 없지만 문장은 맞아요 이런거 보고 명령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접속사 뒤에 문장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Make sure not to eat 반드시 먹지 않도록 Not to eat 하면 먹지 않는 것이란 뜻이에요 Not to eat 먹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것 Make sure는 명심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Make sure to eat 이렇게 하면 반드시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꼭 먹어라 하고 싶으면 Make sure to eat 하면 되는데 반드시 먹지 말아라 하려니까 여기다가 To To 뒤에 동사 왔습니다 To do라고 해요 선생님은 To 부정사라고도 하는데 To 부정사란 말이 별로 일본말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To do라고 하고요 To 뒤에 하다시 오는 걸 얘기합니다 To do 앞에 not을 넣으면 안 하도록 명심해라 먹지 않도록 명심해라 Too much의 뜻은 너무 많이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토리 1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정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초콜릿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Do you like chocolate? 그런 다음에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여러분 초콜릿 세상에 있다고 상상 한번 해보면 막 기분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에 실제로 그런 곳이 있다고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small town in Italy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초콜릿 축제가 있습니다 초콜릿 축제 라는 말에 어울리게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이 동네 어딜 가도 초콜릿이 있어요 자 그리고 놀랄만한 것들이 거기 축제에 있답니다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도 있고 심지어 초콜릿으로 만든 우편 협소까지 있대요 오케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여러분들은 먹고 그리고 녹여서 마실 수도 있다 Why yum? The festival opens 축제가 열린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얘기 하죠 축제가 열리는데 Only in the cool fall 서늘한 가을철에만 열리는데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서늘한 가을철에만 열리는 이유 Because chocolate is melts하기 때문에 In the hot summer sun에서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여러분들이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다음에 You will be fat 뚱뚱해질 거예요 So 그러므로 Make sure not to eat Not to eat 하도록 명심하세요 드시지 않도록 먹지 않도록 명심하세요 Too much 너무 많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접속사 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뒤에 누가다가 옵니다 여기는 니가 있다 니가 있다 앞에 대시 오니까 니가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봐라 겉만드는 대시라고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Because 초콜릿 맨츠만 하면 초콜릿이 녹는다 라는 말이죠 누가다죠 누가다 누가 초콜릿이 뭐한다 녹는다 라는 말 앞에 Because가 있으니까 녹기 때문에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또 누가다가 있죠 누가다 니가 방문한다 라는 말 앞에 After가 있으니까 니가 방문한 다음에 라는 접속사가 되고요 써도 접속사인데 이건 조금 뭐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종속접속사리 등위접속사리 이런 말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써도 써 앞에 원인이 오고 써 뒤에는 결과가 오는 접속사다 원인과 결과 뚱뚱해질 거기 때문에 뚱뚱해질 수 있는 것이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많이 많이 먹자 말라고 그 결과로써 결과적으로 그런 충고를 하고 있죠 써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애들 뭐 꼭 풀어보시고요 그 풀이 문제 풀어놓은 것들 혹시 아직 여기 풀지 않았다면 지금 일시정지해서 일시정지 눌러서 정지하고 나서 푸세요 푸세요 자 안 풀어놓은 학생 일시정지 했죠 다 풀어놓은 학생부터 지금부터 봅니다 학생들만 What is the best title? 그래서 The best title 가장 좋은 제목 가장 좋은 제목 이란 뜻이에요 가장 좋은 제목 What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제목이 뭐겠냐 이 말이죠 초콜릿 페스티벌 초콜릿 축제죠 그 다음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선생님 아까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There is 뒤에 암만 길어봤자 이시오면 뭔가가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였죠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초콜릿 축제가 있다 in Italy 너무 쉽죠 문제가 이탈리아에 그 다음에 What can you do 무엇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너희들 뭐 할 수 있니 During의 뜻은 뭐뭐 어떤 것 동안이란 뜻이야 축제 동안이네요 축제 동안 뭐 할 수 있니 체크 어 모두 체크해라 I can see huge chocolate statues 할 수 있죠 이 내용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여기 나오죠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거대한 chocolate statues 조각상들이 있다 I can see chocolate postcards 마찬가지 있구요 I can see a chocolate river 이런 건 아닙니다 초콜릿 강은 아니죠 그 다음에 I can eat and drink chocolate 그렇죠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Should는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인 거 알고 있죠 해야만 한다 You should visit 너는 방문해야만 한다 저 초콜릿 페스티벌 초콜릿 축제를 During the Cool Fall 이겠죠 During the Cool Fall 서늘한 가을 동안 방문해야 된다 Hot Summer Sun에 가면 왜 안됩니까 Because 왜 안된다 Because 초콜릿이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멀츠하기 때문에 Hot Summer Sun에서는 안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eat 한대요 먹는대요 Too much chocolate 너무 많은 초콜릿을 At the festival 축제에서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happen 할 것이냐 happen 일어나다 라는 뜻이죠 발생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무슨 일이 생길까 To you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Write down your answer 그렇죠 Write down 써라 여러분들의 답을 써라 그럼 여러가지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중에 I Will Be Fat 하면 되겠죠 내가 뚱뚱해질거다 이런 답을 쓰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 해드렸습니다